커피 이렇게 마시면 심각한 식도암 생긴다.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한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성인 1인당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세계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 연 132잔에 무려 2.7배나 되죠. 2018년 기준이니 최근 커피의 인기와 카페 수의 증가를 고려해보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커피 이렇게 마시면 식도암 위험 증가한다. 커피를 뜨겁게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캔브리지대와 브리스톨대,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 연구진은 커피 섭취와 암 발병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36만 명 이상의 커피 소비 등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 자료를 맨델 무작위 분석법으로 분석했죠. 맨델 무작위 분석법이란 특정 질병의 환경적 위험 인자들과 그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 변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 결과 유전적으로 커피를 마실 가능성이 더 높은 곳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3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커피를 마셨을 때의 온도에 주목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도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고 그에 따라 식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실제 식도암 발병 가능성은 대체로 커피의 온도가 높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요. 따뜻한 커피를 마신 사람은 식도암 발병 위험이 2.7배 증가했으며 뜨거운 커피와 매우 뜨거운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각각 5.5배 4.1배 증가했죠. 연구 저자인 스티빈 버제스 박사는 뜨거운 음료는 암의 전조인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뜨거운 물은 식도암 쥐 및 생쥐 모델에서 바람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뜨거운 차나 커피를 마실 때는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임상영양전을 최근 퀴즈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